남은 여행을 마무리하고 처음 도착했던 장소로 오세요. 내가 지금 돌아갈 상황으로 가요? 너 지금 어디 가는 건데? 이찬이 저렇게 만든 새끼 찾으러 와. 이제 제발... 좀 떠봐. 분명 너의 노력은 무언가를 좋은 방향으로 바꿨을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계로 돌아가자. 네 잘못 아니야. 사고는 사고일 뿐이야. 뒤돌아보지 말고 가. 손님이 이곳에 남으면 2023년의 손님의 삶은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도 괜찮으시겠... 감사합니다.